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오늘이 실전 58강 이지요 화면 조정 좀 하고요 지분 경매 완전 정복해서 오늘이 참 지분 경매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말씀드리죠 오늘 벌써 15탄 째입니다 아마 또 오늘 말고 한 번 내지 두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정리를 조금 하고요 네 됐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실전 경매 2기죠 제 58강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공유자 우수 매수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는 제가 그전에 57강 56강의 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막 바로 이제 이번 저기 58강 1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법원에서의 공유자 우수 매수 권리 행사에 대해 가지고 잘못 집행한 그런 사례 우리 지난 57강에 이어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동부지법 사건은 저하고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저랑 관계된 그런 사건입니다 되게 아마 먼저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송파구 거유동에 48평의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사건 개혈을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갑과 을이 각각 1분의 1씩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을 지분 있잖아요 을 지분 을 지분에 대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압류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이 갑 지분입니다 다음은 갑 지분에 대해 가지고요 B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라는 분이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았겠지요 그럼 C는 뭐다 이제 갑의 지유를 승계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어쨌든 이제 을과 C가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요 근데 이 C라는 분이 다음 페이지보면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십시오 보시면 이제 을 지분에 대해서 C가 이제 A 지분을 C가 먼저 갑 지분을 C가 낙찰 받았고 그 다음 을 지분을 C라는 분이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여기에 동부지방법원 2014년에 2217호 경매사건입니다 강제 경매 신청을 하고 그러나 C 이번에 너무나도 성급했어 이 C라는 분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 언제냐? 2010년 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차 메가학기일이 언제다 이게 2010년 10월달이니까 한참 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의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좋느냐 아니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내가 진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그럼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나 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해가지고 괜히 헛갈리게 하지 마시고 매각기일 당일날 그 날짜 최저 매각 금액 아니십니까 그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입찰 보정 금액을 딱 준비해 가신 상태에서 원래 공의자 우선 매수 권리는 사후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입찰함 우리는 통상적으로 입찰 경매되어 간다 그러면 사전에 입찰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관한테 확인을 받고 일련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입찰자용 수취증이란 입찰 봉투 위에 좀 누른 봉투 위에 조그만 게 있어요 찢어서 내가 봤는데 그건 사전 입찰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의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시는 타 지분권자는요 사후 입찰입니다 또 매각길날 가셔요 가셔 가지고 보니까 또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네 그러면 집에 가세요 그냥 그럼 유사해도 되는 거예요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다음 기일날 가보니까 또 유찰돼 아무도 안 들어왔네 또 집에 가야지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기일에 보니까 이거 또 누가 들어왔네 그랬을 적에 집행관은 호창을 합니다 이 물건에 타 지분권자 김계똥 씨라면 김계똥 씨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 물건 누가 입찰 들어왔는데 이 금액을 입찰할게요 예 제가 맨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의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거란 말이죠 매각길 당일날 차라리 공의자 우선 매수 권리를 예술 하면서 행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뭐다 그 날짜 단지 최저 매각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액은 반드시 지참하셔서 경매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입찰 보증금도 없이 이게 덜는가 예 하면 그 보증금 내놔봐 없는데 그럼 가 그럽니다 가가 뭐다 너 당신이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1차 매각길이 10월 달인데 2월 달이니까 한 8개월 예전에 해버렸어 또 이제 2차 기일 유찰됐습니다 이건 이제 3차 기일인데 2차 기일 날은 유찰되고 3차 기일 날 해가지고 AD라는 분은 이제 저와 관련된 분입니다 2억 9,177만 7천 원에 이게 2011년도입니다 1월 3일 날 첫 이게 2011년도라 첫 1월 3일 하면 월요일일 겁니다 동부지방법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경매가 진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5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경매 신부에서 보여드릴게요 5명이 들어왔는데 2억 9,177만 원에 딱 낙차를 받았단 말이죠 낙차를 받으니까 그때 가서 집행관이 이 분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C가 웃음 해수 신고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거 누가 D라는 사람이 이 금액에 입찰해서 낙차를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웃음 해수 할게요 그러니까 예 끝나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D라는 분이 낙차를 받고 나서 D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건 뭐다 봐가지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다 D는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의 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런 이의 관계도 없는데 지가 이의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집 경매 진행 중니까 당신이 이의 신청하니까 말 됩니까 말 안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라는 사람이 이의 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차순위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차순위 차순위 매수 신고 이래서 제가 지난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지분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다 이거죠 그러면 2억 9,177만 원에 이 C라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D는 뭐다 D도 역시 마찬가지 나 2억 9,177만 원이야 아 근데 C와 D의 어떤 입찰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매수인하게 되면 뭐 입찰보장금액의 10% 범인의 어쩌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최고가와 차순위는요 입찰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D라는 야 이 사람 뭐다 이게 사전 사전에 입찰했잖아 사전에 사전에 입찰한 사람이고 C라는 사람 보니까 뚜껑 딱 열어보고 아 D가 2억 9,177만 원 입찰했네 그럼 저거 내가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해 말아 반드시 이게 이 사람이 우승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가지고요 반드시 매각길 당일날 강제적으로 당신이 우승 매수 권리 행사해 그거 아닙니다 봐가지고 뚜껑 딱 열어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말이지 2억 9,000이 아니라 한 뭐 시세로 따지면 한 상업밖에 안 되는다 말이야 옥 질러버렸는데 그럼 나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집행관에 물어봅니다 씨 나오셨어요? 그러면 대답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럼 땡땡땡해서 D라는 사람이 2억 9,177만 원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보니까 이번엔 이거 2억 9,177만 원 이 금액도 D라는 분하고 상당히 어떤 고민 끝에서 이걸 가격을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낙찰 우여곡절 끝에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말이지 이게 C한테 저 뭡니까 우선권을 줘 버렸나 말이죠 C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 저기 입찰해가지고 뺏겼어요 그 다음 날 1월 4일 날이잖아요 이해신청서 이해신청서 이것도 지금 제가 이건 지금 제가 쓴 생생경매 또 실정경매 X8제기 원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책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이해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기일이 1월 3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후인 1월 10일 날에서 C한테 뿌악 해가 매각 허가결정이 나와버렸어요 환장해버려가지고 매각 허가결정이 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D라는 사람하고 뭐냐면 이 매각 허가결정에 대해서 이 적시안고한다고 그러면 2억 9177만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10% 얼마입니까? 2917만 7천원 이거 공탁거래죠 공탁금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지난 몇 강입니까? 57강인가요? 면목동의 다가구주택 4분의 1 집원에 대해서 택도 안 되는 우선권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적시안고를 제기하였고 근데 아마 공탁금액이 몇백만원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몇백만원 그 뭐라 홀로당 해가지고 까먹어버렸다니까요 그 금액이 뭐라 배당재단에 싹 귀속이 돼버렸다니까요 저는 그게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대법원에서 그런다고 교통정지를 딱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도 그대로 안 하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 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혹시 만약에 2900원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우리 깨져버린다면 한입에 3000만원 그냥 털어놓는 거다 이게 할기요 말기요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요 여기에서 날짜를 여러분들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날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럼 일주일 후에 뭡니까 1월 10일 날이 허가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일주일 후에 1월 17일 날 허가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허가결정이 확정되는데 있잖아요 시 이 사람 장문 납부는 언제 했어요 2011년 11일 봐가지고 1월 19일 날에 와 완전히 초스피드야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잔금을 빡 납부해버렸어 잔금을 빡 납부하고 그 해 12월 달에 이해라는 사람한테 6억 5천만원에 팔고 빠져나왔다 이게죠 6억 5천만원 같으면 이게 반 쪼개면 얼마입니까 3억 2천 5백만원이 배분 된단 말이죠 3억 2천 5백만원 자 그럼 보십시오 만약에 이 D라는 사람한테 2억 9,177만원에 이 사람한테 허가결정 내렸다 그러면 6억 5천만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이분 D한테 얼마 배분이 됩니까 3억 2천 5백만원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 21월 달에 이 땅 해가지고 2011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얼마입니까 약 한 2천 5백만원 한 3천만원 정도 어떤 1년 만에 3천만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그것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집행을 잘못한 것은 딱 두 가지 단점이 있다 뭐냐 단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점이 있다 첫 번째 뭐 일부러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유차를 유도시킴으로 인해서 최저 경매 가격을 낮추고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나쁜 놈 나쁜 놈은 나쁜 점이죠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점입니다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이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고 낙찰자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벌어갈 수익 3천만 원 이건 받아 3천만 원 대신 뺏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방해를 한다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는 이건 저기 이런 학습효과라는 게 아니십니까 10여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내가 입찰다가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또 엄하게 말이지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주워버렸다 이거죠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내가 그때 허가결책 난 상태에서 공탁금을 걸고 적시한구를 할 자신이 있겠는가 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것은요 법원은 못 믿겠다는 거지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 결정에서 사건 번호 딱 오픈해드렸죠 이거 말고 말이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생생겸의 교재를 제가 조금 이따 펼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이 분과 관련된 등기부통본 잠깐 볼게요 등기부통본 해가지고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됐네요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강제 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 2009년 낙찰 받고 우리가 2011년도 1월 3일 날 낙찰 받으니까 1월 10일 날 이 양반한테 허가결정 드리고 1월 17일 날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1월 19일이죠 1월 19일이잖아요 2011년 이때 강제 경매라는 매각으로 이 양반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만에 따닥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 이 물건이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물건 낙찰 받았어요 되게 좋아 와 이거 왜냐하면 경매사건에 있어서는요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경매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낙찰자 대금 납부했다면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해서 그 부동산 누굽게 된다더라도 낙찰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건이 대단히 좋아 그러면요 이 사안처럼 해가지고 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이틀만에 대금 납부했다 이거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민사집행 규정표이기 때문에 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가서 충성하면서 대금직업 기한을 빨리 좀 날짜를 좀 빨리 좀 당겨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틀만에 빨리 대금 납부해 그럴 일은 없겠지요 그렇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억 5천만 원 팔았잖아요 양보는 2011년도 1월달에 제가 등격을 해서 2011년도 12월달에 6억 5천만 원 딱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날짜에 1월 3일자에 입찰해서 만약에 그 사람 앞으로 허가결책이 났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이 사람이 대신 벌어가는데 이걸 이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0년 2월달에 공유자 정 땡땡식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건 1차길 한 7, 8개월 전에 말이지 우선 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냥 뭐 법원 경매 무식하게 뭐 얼찌기 솔직히 대충대충 돈만 벌면 됩니까 따질 건 따지자니까 따질 건 따지면서 내가 알고 나름대로 돈도 벌고 해야지 뭐 우닥닥 우닥닥 황도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뭐 깨구리 잡는 식으로 웩! 해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 프로페셔널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맞잖아요 그죠 돈만 벌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돈도 벌면서 경매 지식 해가지고 야 요건 이러시니까 요건 이게 맞다 이게 틀이다 나름대로 자기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어 먼저 제가 잠깐만요 교재를 요거 볼게요 음 이게 그겁니다 이게 저 공의자 우선 매수 인정해가지고 이게 송파구 거여동 나와있잖아요 47평행인데 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음 이분이 이제 이미 이분이 1 지분을 낙찰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청구액이 700여만 원인 700여만 원인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A, B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A 지분을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 그럼 소유관계는 갑과 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은 뭐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수익이 발생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음악에 보니까 이 부동산은 예를 들어 A나 B 사람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아니면 을이 말이지 전체를 다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갑은 뭡니까 을을 상대로 해서 너는 점유를 하고 있네 나의 지분 2분의 1을 점유하고 있지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는 무슨 점유여 불법 점유지 이게 또 법정기상권하고 관련된 게 맞습니다 점유하니까 적법 점유냐 불법 점유냐 법정기상권이 성립된다면 적법 점유죠 그죠 적법한 점유잖아요 근데 법정기상권을 건물이 땅을 땅에 대한 법정기상권을 가지지 못한다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땅을 깔고 한다 했다 그건 불법 점유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불법 행위 불법 점유니까 불법 행위로 불법 행위 불법 행위로 내가 뭐를 입어버렸어 손해를 입어버렸어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아니고 B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은 B를 상대로 해서 뭘 한다더라 B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바다 손해 손배 소송 손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또 판결문 받았는데 판결문상에 보니까 야 B는 갑한테 700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결문 하나니까 이행 판결문이잖아요 줘라 돈 줘라 이행 판결문이거든요 그런데 안 줬어 안 줘면 뭡니까 불이행이잖아 불이행 이행해라 그런데 이행 안 하니까 불이행이잖아 상대방의 불이행을 불이행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해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형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 경매 나왔길래 그런데 이 양반도 보니까 2010년 10월 11일에 1차 매각길인데 2010년 2월에 떡하니 웃음에서 신고술 제출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없으니까 유철 또 없으니까 또 유철 3, 4개월 날 이분이 들어가서 성은 김씨로 김씨 5명이 돌았잖아요 29,177만 원에 그런데 봐가지고 이분한테 우선권을 줘버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적어놨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다 일단 그렇게 왜냐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해야지만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고 이해관계인이 돼야지만 적시한 권을 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간섭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자료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 신청이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겁니다 이거는 그때 동부지방부분에다가 있는 거 그대로 다 올려놔버렸어요 올리는 말씀 파악 하세요 약간 뭐 어쩌고 경과에 얼마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신청 사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신청 사유 해가지고 민사 집행 규칙 76조 제2장 어쩌고저쩌고 140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만약 1차 매각길 이전에 공유자 우습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수회유찰된 후에 공유자 우습매수권을 인정한다면 적간 낙찰을 노린 폐단이 발생될 것으로 말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죠 1차길 이전에 우습매수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방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수회유찰을 따로는 어떻게 적간 낙찰 자기가 싸게 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겨루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겨루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존경하옵는 판사님 악망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탁금액이 그렇게 공탁금액 부담이 없으면 이것도 적창고 제한거 막발해 버리겠어요 우리는 이제 불호가결정에 대해서는 적창고는 부담없이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호가결정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안에 불호가결정 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탁금액 안겁니다 근데 허가결정에 대해서 적창고 한다는 것은 뭐다 허가결정을 불호가결정으로 돌려라는 것이고 이제 불호가결정에 대해서 적창고는 뭐다 불호가결정을 허가결정을 돌려란 말이지 이때는 공탁금액을 안걸어버려요 근데 공탁금액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입금액 같은 경우에 3천만원 공탁금 걸어야 되니까 또 그전에 학습효과여가지고 몇 변간 돈 깨몬적이 있다 말이지 또 대부분 올라가가지고 또 깨지면 어떡하지 깨지면 3천만원 그대로 나가버려 차라리 에이 이 돈 가지고 다른 물건 에이 찰득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물건 포기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나오고 여기 또 나와있잖아요 다 적어놨어요 이 여신 증서를 제출하였으면 생성겸에 책가족에 계신 분들은요 사례별로 제가 쭉 적어놓은 게 보면 아마 여기서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들 상당히 많이 멘트를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책가족에 계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가결정에 대한 이는 적시한 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입찰 가격이 10%에 해당되는 검진을 공탁해야 한다 따라서 2,900여 만원 몇 달 묵히지 않고 다른 곳에 입찰하기로 하고 적시한 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땡깐 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봐가지고 내가 제대로 한다면 내가 3천만원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말이지 내가 돈 벌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방해를 안 해야겠죠 여기 밑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직전에 정보시 여성분입니다 정보시 이분이 먼저 2분의 1 지분 경매 나온 거 낙찰 받은 그런 사례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정도 보시고 요 또 지금 두 번째는 말이죠 이게 요건 지금 제가 잠깐만요 어디가 본노 이건 제가 대법원 사건 번호 하나 적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정리할 때에는 대법원 사건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불게 돼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 불게 돼서 이게 대법원 들어가서 보니까 사건이 열람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없는 판결문이나 결정문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지고요 판결문 제공 신청 결정문 제공 신청 서류를 신청하시면 돼요 특권당 천 원입니다 근데 이건 보니까 대법원 요 사건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성남지원 사건 관련된 건데 대법원 2008마 2008마 1189 결정사건입니다 결정사건인데 여기에서 이 건도 보면 이게 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도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선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리 이걸 장난을 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이 사건도 보니까 크게 1,2,3 4차기일까지 나왔어요 1차 2차 3차 4차 근데 1차기일에는 그냥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1차기일과 2차기일 이 사이에 우선 매수 신고서 이게 해서 서류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또 이제 2차와 3차기일에 또 보니까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법원 문건 접수내역 상에는 이거는 표시 안 돼 있는데 법원 결정문 상에는 보니까 이거는 문건 접수내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건 접수내역에는 표시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법원 결정문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4차기일 이전에 있잖아요 이때 또 우선 매수 신고서 어쨌든 봐가지고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신고를 3번이나 3번 3번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한다 해가지고 이날짜 어쨌든 최고가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일단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매각 불허가 결정 나잖아요 근데 이날짜 보니까 만약에 편의상에 여기 최고가 이분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 A라 하겠습니다 A A라 하는데 이 A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보다 불허가 불허가 결정이 나버리니까 얘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불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불허가에 대해서 적시 항고한다 할 때는 공탁금 안 걸거든요 그저 양반이 보니까 불허가가 났네 해가지고 이제 적시 항고 했습니다 기각 결정 났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니까 제 항고했어요 제 항고 이게 보니까 대법원 대법원 2008마 1189 사건인데 이게 지금 대법원 들어가서 사건 검색해보면 안 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단돈 천원 땅 이거 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천원 내시고 대법원 결정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메일로 쏴달라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착 쏴줘요 돈 입금만 천원만 입금되면 제 항고 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제 항고 기각이 됐다 제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 해가지고요 이 사건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생생겸의 교제에 이해해가지고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 해봐가지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볼게요 이게 땅이 두 필지였어요 두 필지 두 필지인데 사건 번호 한번 오픈해 드릴까요 사건 번호가 나와있네요 물건 번호 1번과 2번이거든요 성남지원 2007타경이 좀 오래됐습니다 2007타경에 3287호 물건본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에 타지분권자가 공자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였단 말이죠 행사를 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매각길 당일날은 타지분권자가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해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 따라서 타지분권자는 매각 불허가에 대해서 우이씨 하면서 적창고 했고 불허가에 대해서 적창고 할 때는 공탁금 안 걸고 그런데 적창고 하니까 또 기각결정이 났버렸고 또 우이씨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기각결정이 났다 그 기각사유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자 우승 매수 신고서는 인터넷 다 있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봐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2심결정문 내용이에요 2심결정문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수원지방법원 결정이잖아요 2008나 184결정입니다 184결정인데 이 사건 적창고를 어떻게 한다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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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결정문이 여러분들 이메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4회 매각기를 각각 잡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경과 규정입니다 얼마 얼마 유찰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법원에서 불호가 결정을 내린 사유하니까 항공인의 주장하고 쭉 나와서 판단 나와요 판단 나와 있잖아요 판단 보시면 항공인은 공유자입니다 우선 매수제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분을 저가에 저가에 매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우선 매수신고만 하여 일반인들이 매수신고를 끌일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증금 납부 안 하고 유찰이 되게 한 다음에 최저 매각금액이 수차 저감된 제4회 매각기일에 짜잔 매수신고인이 나타나자 그래서 비로소 입찰 매수 보증금액을 납부해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면 상당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군을 행사하는 다른 공유자의 위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 매각경을 저감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니까 이게 항공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군은 뭡니까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나와있어요 이게 나와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이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밑에 대법원 결정이 이게 지금 그전에는 제가 이 책을 정리할 때 대법원 결정이 떴다니까 떴는데 지금은 안 떴더라고 봐가지고 이게 또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 제한골을 제한골을 어떻게 한다 기가간다 제한골이 이 양반이 공유자입니다 제한골이 기가간다니까 끝난거야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런 물건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내가 입찰 들어갔는데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링 행사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다 얘기했죠 그럼 법원의 잘못이란 말이죠 법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가지고 공유자한테 우선 매수권리를 인정했다는 내가 허가결정이 됐으면 적치한골이 됐으면 공탁금을 걸고 적치한골이 기각결정당 제한골이 또 기각결정당 과거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동부지법 2010 다경 어떤 법원의 법원의 법지평을 똑바로 해야지 술 다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법원의 잘못이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합시다 제가 뭐 위양반들 명예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건 이것도 보시죠 보시게 되면요 이분의 일식이잖아요 A 지분이 경매가 너무 안 돼요 2011년 2월 15일자 B라는 사람이 공유자잖아요 그죠 우승 매수인 것을 제출했어요 1차기일이 5월달인데 2월달이 이런거요 이런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2차기일이거든요 2차기일을 세사람이 입찰했는데 B한테 이 악마한테 우승권 줬다니까요 이 사건도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냐면요 이렇듯이 공유자가 1차기일인데 그 이전에 흘려벌떡하면서 우승 매수신 곳을 제출하고 1차기일을 패스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요 이 날짜 내가 낙찰 받기 때문에 진짜 100% 돈 번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매각기일 전에 얼마나 얼마나 급해서 부부사 더럽게 하면서 웃음 매수신 곳을 제출했겠냐 결국 이 사람들은요 이 부동산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들어갔을 중간에 인터셉트 해버린단 말이죠 하게 되면 내가 돈 벌긴단 말이에요 법원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타지분권자한테 우승권을 춤보려 해가지고 내가 먹을 수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차기일에 3사람이 입찰했고요 B에게 우승권을 부여했답니다 환장하러 오는 시집아가지고 등기부동문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등기부동문 있네 법원이 잘못해놨잖아요 제가 분명히 잘못이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법원이 잘못이다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 두 분이 보면 2009년 8월 5일자로 해가지고 부부였어요 부부 부부 해가지고 2분 1식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3번 3번입니다 남편 지분 같아요 3번 남편 지분이 A 지분이 말이죠 강제 경매로 있는 매각을 해가지고 이 양반한테 그냥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분이 이분이에요 이모 씨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서 제출했는데 언제 2011년 2월 15일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기일이 언제입니까 2011년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엄청 시리에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지 기존에 뭡니까 대법원에서 슉슉슉 교통정리해놓은 건요 전부 다 말 그대로 말하지 학업심 법원에서 말하지 완전히 개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대법원 판사님들이 기부나빠 하셔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교통정리해놓은 것만에 어떻게 밑에 쫄딱 오더라도 전부 따라 법해서 안 하고 말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또 일단 남부지법사건데요 지금 제가 일단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요 경매정보지를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남부지법 2020 타격인데요 집행부분에서 장사 됐다 이거죠 보세요 패스는 똑같죠 A, B가 2분의 1이야 A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A 지분이 딱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A 지분이 경매에 딸깍 넘어온 상태에서 보니까 아 보니까 B 양반이 공자 우승 매수신고수 제출했는데 언제였습니까 2020년 12월 22일 날이죠 그죠 2021년 7월 달 어떻게 사람들의 성질들이 급한지 모르겠어 1차기 1년 유철돼 버렸어 2차기 1년 4명이 임패를 했는데 B한테 우승권 좀 황장해버려 황장해버려 도대체 도대체 이해 못한다니까 도대체 동부는 이렇게 하고 저거 뭣다랍니까 봐가지고 중구난방식으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법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 법 집행하는 거나 저쪽에 제주지방법원에서 법 집행하는 건요 똑같은 동일한 사안이다면 동일하게 법 집행을 해야지 왜 저거 뭣대로 왔다 갔다 하냐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법 해석한다 그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법을 임의로 해석한다 그건 변호사 법 위반이라니까 그건 봐가지고 왜 저거도 임의로 법을 해석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지 괜히 열 받아버리네 봐가지고 이건도 보면요 남부지방법원의 등기 등본입니다 이것도 아 잠깐만요 똑같아 해봐가지고 보시면요 똑같으니까 제가 팔짝팔짝 뛴다니까 이거 봐가지고 왜 당장 돈이 딱 내 눈에 보였다고 도망가버렸다니까 그것도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 왔다갔다 해버린다니까요 열받을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열받아야 된다니까 봐가지고 이 부동산은 정열에서 A B 두 분이 했어요 근데 A 지분 전부 강제 경매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우선 매수신고서를 한참 먼저 해가지고 우선 매수권리 행사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양반들한테 그냥 타자분권자한테 우선 매수권리를 행사 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서 보니 저도 이게 이해한가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매각물건 맹세서 보니 보니까 공유자 윤모씨입니다 이분이 우선 매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매수보증금을 민합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실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수 보증금을 법집회문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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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나와있지 않습니까 2020년 12월 22일 날 공유자 윤땡땡씨가 우선 매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1차기일이 언제입니까 2021년 7월 7일이잖아요 7월 7일이니까 한 7개월 전에 우선 매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면 이 양반은 죽어나서나 2021년 7월 7일 날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입을 하고 지가 가져가야 돼 아마 이 내용은 보니까 매수보증금액을 민합했다는 거 보니까 이 날짜에 입찰보증금 10%를 납부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실효됐다고 그럼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우선권을 안 줘야 되는데 2차기일 날 왜 또 우선권을 줬냐 얘기죠 우선권을 준 이유가 뭐냐 얘기죠 잠깐만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2021년 10월 달에 윤모씨의 관객매로 아니 분명히 우선 매수 권리가 실효가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줬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건 지금 제가요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되더라도요 이건 이제 경매 정보지를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남부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이고요 112383 112383 아 이거 뭐 또 로그인하라고 에이 내 참네 이 스피드 옥션을 보니까 로그인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로그인 안 하면 다시 하라고 그래 이게 번거로워 2020 타경에 112383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제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자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 자료에서 봤잖아요 입찰 보증금 납부 안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세요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자 윤 모 씨는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시나 매수 보증금을 미납해서 공유자 매수 우선 매수권이 분명히 실효됐다는 분명히 실효됐다는 거 있죠 실효됐다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행사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효됐다 이거지 실효 2021년 8월 25일날에서 4사람이 응차라 했는데 이 양반한테 우선권을 주고 아까 우리 이분 앞으로 등기된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라 왔다라 해버리니까 제가 저도 정말로 이런 경우 헷갈린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 이랬을 적에 허가결정에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전부으로 인해서 허가결정이 났다 이거지 그럼 허가결정에 대해서 적시한 거 제한 거 하려고 하면 공탈금을 거랬는데 만약에 공탈금을 건다 그러면 이 허가결정에서 이 양반한테 허가결정이 났단 말이지 그러면 공탈금 얼마 2억 3천 2백만 원이니까 2천 3백 20만 원 공탈 끌어야 됩니다 그럼 저한테 야 이거 만약에 2천 3백 20만 원 공탈 끌고 하면 적시한 거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고기는 껴아뜸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 번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번 58강 1부 방송에서는 공유자 우수 매수 권리를 잘못 집행한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제 58강 2부에서는 말이죠 채무자는 입찰 참여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가지 공유자 지분 우수 매수 권리 관행해 가지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한 상태에서요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58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1부에 3부가 1부에 1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58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도 보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현재 이기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접는 날까지 언제 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수는 늘어날 것 같아요. 3기, 4기, 5기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방송 진행할 적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원 경매가 무슨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화면에 보이는 여기 보니까 대법원 2009 마 1302 결정 이 사건번호 하나 적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주 지방법원 사건이에요. 2007 타경에 19,490호 이미 경매 사건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결내용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갑이 남편인 을과 갑이 부인이야. 그죠? 남편이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공유를 하던 중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공유를 했어요. 을이 남편이 사망을 해버렸어. 을이 사망을 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받았어. 누가? 갑 이분 부인하고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을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위 부동산 자기 지분 있잖아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지분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봐가지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자, 보십시오. 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설정한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다는 것인데 저당권자가 경무신청한 거야. 경무신청했는데 이거 분명히 상속됐다고 해서 상속받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지분이 일단 갑 부인하고 자녀분 A, B 이렇게 상속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봐가지고 그 전에 남편이 살아 생전에 지분에 대해서 담보자보다는 저당권자가 남편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1 지분이니까 경매, 매각을 진행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갑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난 공유자라 이거. 맞잖아요, 공유자.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신청을 한 사안에 돼가지고 갑은 위 매각 절차에서 채무자로서의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다. 왜 채무자일까요? 이 빚도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빚도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연의상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 원래는 남편은 모두 A 저당권자 대 채권자죠, A는. 이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은 상태에서 돌아가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남편 지분이 만하님한테도 넘어갔다 얘기죠. 그러면 뭐다? 이 남편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 이 자체도 같이 묻어가지고 부인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부인하고 자식들한테 그럼 빚도 상속되버린다고 빚이 상속된다? 빚 하는 게 채무자, 채무. 그럼 갑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임으로 민지법 매주의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에서는 또 결정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타지분권자가 이런 것도 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1부 방송에서 58강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무식한 경매지가 맞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돈도 벌면서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내가 정리가 돼야 돼. 내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옆으로 잠깐 빠집니다만 말씀 안 드립니까 이런 경매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전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실전 공부. 쓸데없이 배당표 작성하시고 저는 솔직히 쓸데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당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또 대학력이 내는 차이 됐다. 뭐 있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돼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봐가지고 있구나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줘 그러면 돈 없다 이거지.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이런 마인드로 내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내가 줄 거 다 주고 하여튼 뭐 줄 돈 줘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줄 돈 안 주고 하면 그거 완전 양심불량이지. 그래서 저는 실전 실전 권리분석 그냥 이론을 위한 이론 권리분석이 아니고요.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분 경매다고 하니까 민사지평권 140조 민사지평 규칙 76조 어쩌고 어쩌고 법 조문에 해가지고 타지분권자의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 달달달 외워봐도 필요가 없어요. 법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행사할 수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의 우선 매수 권리 행사가 적법하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봐요 내가. 나는 몰라 몰라. 법원에서 아이고 맞구나 아이고 오늘도 떨어져 버릴며 맨날 그러다 보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입니까? 프로가 돼야 된다. 프로 프로 아마추어 나는요 니 요즘 뭐하노? 경매한다. 돈 좀 벌었나? 벌었다. 얼마나 벌었나? 좀 벌었다. 술 한잔 사봐라. 아이고 좀 걸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쪽팔리지 와가지고 그런 마인드랑 저 경매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신 게 낫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자 경매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니까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요 전주시 덕진구 또 2007타경 요건 경매 선보지를 보여드릴게요. 덕진구 덕진동이 소재하는 주택 2분인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이분이 지분이 경매가 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부부가 이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리 이분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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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 지분이 돼서 A은행에서 저당권을 수정했다. 채무자는 어리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남편 지분이 경매이 넘어갔다면 당연히 남편은 자기가 채무자니까 자기 입찰을 못 들어오겠죠. 그런데 부인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부부는 뭡니까 님이 독립 채산자 그렇게 봅니다. 부부 재산 각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다면 갑은 뭐다 부부이지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는 채무자가 아니지. 남편이 내가 채무잖아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네 남편의 지분이 상속됐네 빚도 상속돼버리네 그럼 갑은 남편 지분에 한해서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거죠.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남편 넘어갈게요. 넘어가니까 을지분 남편 지분이 상속되었습니다. 갑 외 애들이 세 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 외 삼인지분 원래 남편 이게 남편 지분 을지분 이었어요. 해가지고 A은행에서 경매지분 이었어요. 전주요 사건인데 갑이란 분이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우선 배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니까 4차 기일날 해가지고요. 갑이 우선 배수 신고하였고 사법보좌관은 갑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줘. 사법보좌관이 사법보좌관이 우선권을 부여를 해줬답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어떤 집행을 하면 그게 온당한 줄 알죠. 아 엉터리 많아요. 틀린 게 많아요. 내가 모르니까 저게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잖아요. 무식하니까. 그죠? 본인이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 들으시면 성질내생 너무 쉽게 말이죠. 성질내생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사법보좌관님 말이지 이 사람이 우선 신고서를 제출했으니까 당연히 우선권 줘야지 해가지고 추웠다 줘니까 낙찰제 똑똑했어 이런 공부했단 말이죠. 차순위 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차순위 신고를 해야지만 제가 58강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차순위 신고를 해야지만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져야지만 어떻게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차순위 신고한 다음에 공부를 제기했습니다. 적시한 공부를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1심 결정은 취소결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갑 이분이 1심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는 취소결정이 나왔어요. 전주 2008나 109 결정에서 1심 결정이 우선권 부여졌는데 이걸 취소해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갑이 대법원에 제한구를 해버렸다고 제한구를 했는데 대법원에 사건 번호가 2009 1302 결정이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채무자는 있잖아. 입찰을 못해. 이 사람은 당신 남편이 채무자였잖아. 그 자당권자에 대해서는 남편이 죽음을 해내가지고 남편 지분을 당신 가져갔잖아. 빚도 상속되잖아. 상속되면 당신 채무자야 채무자 아니야. 이분이 범인에서 채무자잖아. 이분이 범인에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이 낙찰자는 뭐다. 이 사람이 자기가 차순위 신고했으니까. 차순위 신고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우승권이 부인이 되니까 자기한테로 넘어왔단 말이죠. 넘어완 상태에서 이 양반들도 돈을 이렇게 벌어야 돼. 왜냐하면 끝까지 물건 늘어져야 된다니까. 이 양반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적시한구 한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 결정되고 나니까 자기 앞으로 일단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나서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값을 다시 팔았어. 조금 남기고 팔았다는 거야. 내가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떤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법이 정한 절차에서 내가 돈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뭣도 모르고 눈 번이 뜨고 앉아 내가 모르니까 내가 당했다. 그럼 그게 싸지. 당해도 싸해.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럼 이 양반과 잘못됐다 해가지고 싸움 한 거 아닙니까. 싸움에서 사귀었던 권리를 되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 거지. 그냥 멍해가지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칠래 팔릴래 노노노노 이거 보니까 등기부 등본 내용입니다. 나와있죠. 등기부 등본 내용 해가지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이미 경매로는 매가 해가지고요. 매가 해가지고요. 이분이 처음에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니까 만하님한테 법원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해 주니까 이 양반이 차순이 차순이 매수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시 항구를 재개한 사람이에요. 적시 항구를 재개하니까 어차피 자기 앞서 등기 했잖아요. 그죠. 등기하고는 13번이죠. 13번 이 땡땡시 지분 전부 해가지고 이분이 만하님. 한테 이 지분 이분이 팔아버렸어요. 얼마 팔았죠. 4,300만 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잠깐만. 몇만할까요. 4,300만 원에 이분이 이 지분을 4,300만 원에 매가한거죠. 요거 이제 경매정거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700타경에 나와있네요. 2,700 상당히 오래된 상권이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700타경에 19,490원 전라북도 전주시득진구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 네. 그냥 뭐 그럼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아마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4차기일 날에 이분이 만하님에 만하님인데 이때 4,370만 원이거든요. 사실은 4,370만 원은 이 날짜에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제시한 가격인데 이 사람이 우선 매수궐일을 행사한 거예요. 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 이후에 불허가 결정이 났고 허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적시한 거 재앙과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니까 이제 불허가 결정이 났고 불허가 결정이 난 상태였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다시 이제 지분을 저기 타지분간장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건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금 여기 문건 문건 접수 송달내역 잠깐 볼게요. 문건 접수 송달내역 잠깐 보면요. 공유자 아 여기 있네요. 2008년 8월 12일이네.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서 제출을 2008년 8월 12일로 나와있습니다. 2008년 8월 12일이잖아요. 2008년 아 그때 보니까 2008년 이게 2008년 6월 불허가 일정나고 나서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8월 18일 날 기일인데 8월 12일 날 우선 매수신고서 제출을 했다는 거지 이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공유자의 우선 매수의 험결이 있을 경우에는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언제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우선 매수신청했다는 것은 원칙은 이 경매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채무자는 입찰참여 불가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차순위 신고인에게 매각허결정을 내려내서 이게 대부분 29만 1302억 결정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이 형상태에서 또 다른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채무자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안 그렇습니까? 지분 입찰참여 하는데 보니까 타지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죠? 타지분권자가 만약에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식하게 그 사람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한다면 그때는 나름대로 입에 개거품 물고 덤벼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니까 이게 민사집행 규칙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 등의 어떤 매수 신청 금지해가지고 채무자 집행관 감정인 이거 아마 제가 56강 57강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나 모르겠네요. 대부분 뭐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간단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공유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보시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니까 지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찢어지자!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여가지고 공유물 전부입니다. 전부를 경매에 붙인다. 경매에 붙인다. 이랬을 경우는요.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서 지분입니다. 전부가 1부거든요. 지분 경매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맺죠. 적용이 없다.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우선 매수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였을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에 보는 게 사건보는 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다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리를 행사한 그런 경우도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사건을 울산지법 사건인데요. 이걸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0 타경에 15043 15043 해가지고요. 위에도 한 적어놨습니까. 보니까 공유물 전부 경매와 공유자 공유물 전부입니다. 전부 경매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안 된다 해가지고 대법은 91마 2, 3, 9 그렇죠? 2, 3, 9 해가지고 이제 토지건물 일괄 매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괄 매각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2012년도 3월 22일 날 해가지고 지분인데 등기부동부는 봐야겠네요. 등기부동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갚 구현 나와라 소위권 이전 해가지고 상속으로 넘어왔네요. 상속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상속에서 또 이전이 되었고 소위권 이전 소위권 이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미 경매 이게 여기 상속 부동산이 돼가지고 오모씨하고 최모씨가 각각 이제 소위권 이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모씨하고 이게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 밑에 또 10분의 2거든요. 10분의 3 10분의 2 같으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2분의 1씩 했던 소위권을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보시면은 오모씨 10분의 3 최모씨 10분의 3 오모씨 10분의 2 최모씨 10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씩 소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미 경매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냥 경매 신청한 거예요.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분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승 매수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문건 접수 송달을 한 번 볼까요?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뭐 있을 수 그냥 막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막 우승 매수 신고하니까 집행관이 막 성질냐면 미안합니다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데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소유자 최 모식 공유자 우승 매수 신고서 제출을 해놨어. 뭐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3월 22일이죠? 수요일 날에는 또 지분 경매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또 오버될 것 같아요. 지금도 오버됐는데 우승 매수 신고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우승 매수 신고서 제출하니까 이 법원에서 받아줬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지분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의에 의한 상속 등기 제가 언젠가 지분 경매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특히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다. 그러면요. 임장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임장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2분 1 지분이 좋은 것 같아. 우리 기왕이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 2분 1 이런 거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 여기 경매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막 그냥 11분의 1 지분 이런 것도 경매 나와요. 나오는데 봐가지고 지분권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다니까. 그래 봐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그 중에서 보니까 한 80 넘은 저기 할머니가 등기부상에 살아계시네. 그럼 현재가 할머니 살아있는 기오 돌아가신 기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낙킬 받고 나서 또 가보니까 엄마야 할머니 돌아가셨네.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대유에 의한 상수 등기 와서 안 하지 이런 안 하죠. 그 사람도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목마른 자가 우물 파듯이 그러면 지분당 찬자가 말이지 그러면 돈 몇 입 모아보려고 하다 대유에 의한 상수 등기 막 하는 거야. 대유에 의한 상수 등기 하고 어디 있어? 주소 들어가 말이지. 가등기 치고 가처분당기 치고 말이지. 별별 할 거 다 했어. 그 상태에서 공익물품을 소송해서 공익물품 전부를 빡 경거리 집어넣는데 나중에 계산기를 딱딱딱 두드려보니까 엄마야 마이너스가 돼버렸네. 이런 경우 이런 꼬라지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을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도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야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열 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출연한 게 있는데 이걸 말씀드려야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봐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봐가지고요.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텀텀히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걸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정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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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